자, 성경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살짝 왼쪽도 한 번씩, 왼쪽. 네, 좋은 왼쪽. 지금은 리더를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네, 아, 지금 리더를 표현한 거라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자, 자리 해주시고요. 네,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 네, 편하게. 네, 좋습니다. 천천히. 자, 이어서 왼쪽. 왼쪽으로 한 번만. 네,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자, 좋습니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정규를 마지막으로. 네, 좋습니다. 정면. 네, 좋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왼쪽입니다. 네. 좋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를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태영입니다. 자, 정면입니다. 자, 막내 태영. 네, 전화하는. 자, 정면입니다. 자, 왼쪽으로 한 번만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자리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네, 자, 잘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아, 왼쪽이래. 왼쪽. 왼쪽. 네, 왼쪽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면만 바르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면만.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포즈로. 네. 네, 자, 다시 한 번 또 다른 포즈 부탁드려볼까요? 네.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